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메가스타디 회원 여러분. 영어강사 킹콩입니다. 오늘 시험 보시느라 진짜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9학년도를 데뷔하기 위한 2018년도 6월 오늘입니다. 오늘 시험 시행이 됐고 이제 그날 저녁에 제가 현장 강의가 끝나자마자 여기 서초동 메가스타디 본사 달려왔습니다. 바로 이제 해설 강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총평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시험이 시행됐고 당일날 저녁에 네이버나 다음 각종 포탈 사이트에서 다루고 있는 6월 평가원 시험에 있어서는 영어가 좀 문제였다. 영어가 좀 어려웠다. 이런 얘기가 나와있고 마치 인스타그램의 태그처럼 시간이 부족했다 영어가 EBS 체감 연계율이 높았다. 그 다음에 작년 수능보다 어려웠다. 이런 게 지금 대세인 것 같습니다. 근데 킹콩 생각은 좀 다릅니다. 어떻게 어디가 그리고 왜 다른지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두 눈을 번쩍 뜨시고 아 저 사람 입장에서는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그게 아닐 겁니다. 무조건 제 말이 맞을 거예요. 진짜입니다. 이번 시험에서는요. 29번 문제가 이제 신유형이다. 이게 지금 29번 확실히 신유형 맞아요. 29번은요. 사실 어떤 식의 문제 보통 29번 문제는요. 어휘 선택이 나왔죠. 어휘 선택. 두 단어 중에 어느 단어가 맞냐. 또는 이제 그 단어가 문맥상 이런 어휘가 나왔는데 2번 29번 문제는요. 수능 기출력서상 나아본 적이 없는 신유형입니다. 근데 대단히 내신적 수능이 아니라 내신형 문제죠. 제가 그냥 이제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요. 29번 신유형이 내신형 문제고 확실히 내신형 문제거든요. 거기에다가 EBS 체감 연계율이 상당히 높다라는 걸 봐가지고는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학교 수업만 열심히 들어도 내신을 열심히 해도 수능이 준비가 된다. 이런 거에 기조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한 시도라고 느껴지고 국가에서 하겠다고 한 거를 실천해내서 좀 믿을만한 교육정책이 진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제 입장에서는 믿을만한 진짜 정책대로 그렇게 움직이는데 이렇게 해서 보지만 빨간 편 어디 갔어. 그렇지만 학생들 입장에서 한번 잘 따져봅시다. 여러분 신유형은요. 29번 하나였어요. 저거 하나를 제외하고는요. 나머지 44문제 듣기 포함해서 나머지는요. 예년과 다를 게 없었습니다. 다를 게 없었어요. 신유형은 하나 나왔고요. 나머지 44문제는요.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면 한 문제 나온 신유형에 대해서 호들갑을 우리가 떨어야 됩니까? 아니면 44문제를 그 전에 기출문제 공부하던 방식대로 풀어서 완벽하게 맞히는 거에 신경을 썼어야 됐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시하셔도 됩니다. 무시하셔도 된다고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냥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해서 영어 공부를 안 해서 지금 어렵게 느껴지는 거지 문제 자체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럼 과연 어디서 그렇게 어렵지 않았냐. 빈칸 내문왕이요. 전부 다 3점짜리 문제로 출제가 됐죠. 근데 이번에 시험이 어렵지 않았다. 절대로 어렵지 않았다라는 제가 말할 수 있는 근거는요. 빈칸 내문제 31, 32, 31, 34가요. 맨 마지막이 예문의 결과고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그걸 그대로 그냥 올리면 답이 되는 거였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중간에 버시나 하우에버 역접의 기능에서 문맹이 확 바뀌면서 위에서 읽었던 게 전혀 쓸모가 없고 마지막에서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런 게 없었고 빈칸 내문제가 옛날에 우리나라 불순위 시대에 있었던 막 진짜 세세하게 읽으면서 문맹도 놓치면 안 되고 그런 게 없었고 그냥 마지막 선어 문장 읽고 그냥 그대로 올리면 되는 그런 빈칸에 출제가 됐어요. 뭐가 어려워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런 거겠죠.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빈칸 문제가 쉬웠습니다. 빈칸 문제 어떻게 푸는 건지 제가 영상으로 이 총평 끝나고 나서 강의를 해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그냥 예문이 나오면 예문 결과가 그냥 그대로 그리고 다 풀립니다. 그래서 제가 빈칸 내문항을요. 스킬로도 문제 풀고 정면승부 걸어서도 문제 풀고 제가 해드릴 테니까 다 읽었을 땐 어떻게 되냐 스킬을 보여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2번 22번 주제문입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사교육에 있는 제 입장에서는요. 제가 출제위원이 돼서 평가원 교수님이나 아니면 학교 선생님들처럼 들어왔어요. 출제한 적은 없어요. 하지만 그냥 아이들 강의하면서 기출문제를 학습이 많이 보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는 제가 기출문제 보는 게 도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학원 강의로 밥 벌어먹고 사는데 2번의 주제문은 주제 제목 요지 이거는 이제 변별력이 별로 없었거든요. 이번에 22번 주제 묻는 이거는요. 변별력이 조금 아주 조금 선택지 구별에서 매력적인 오답을 좀 만들어내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22번도 제가 빈칸 내문항 설명하고 이제 주제문 이거 하나 딱 설명할 건데 이거 본문은 내가 해산 안 할 겁니다. 너무 뻔하거든. 선택지 구별하는 걸 좀 알려드릴 건데 이건 뭐 보통 선생님들의 학원 강의를 들으면 그걸 자기가 여러 번 이렇게 해서 자기를 만드는 체화하는 과정이 돼서 자기 실력이 되는 이게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건 그냥 제가 선택지 구별하는 거에 있어서 약간의 스킬 그걸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제가 보기에도 좀 이게 조금 선택지 고르기가 여러분에게 힘들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그렇게 힘들 때 학원 강사님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그 구별하는 거 한번 느껴보시면 됩니다. 이번 총평이 이렇게 다 될 것 같습니다. 호들갑 떨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부터 제가 해설을 강의를 들어갈 텐데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총 다섯 문제를 해설할 거예요. 빈칸 4개에다가 22번 주점은 그거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그 문제가 이런 거였다라고 이해를 시킬 거거든요. 근데 이해를 시키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요. 오늘 여러분이 그 문제를 그렇게 풀었었어야 된다라고 여러분을 반성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들으세요. 아 나는 이 문제를 그렇게 못 봤는데 이게 이렇게 그걸 더 나아가서 우리 미래를 한번 대비해보는 이런 해설 강의를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해설 강의 못 봤어도 어떻습니까? 9평에 잘 보면 되죠. 이미 지나가버렸습니다. 이미 지나가버렸으니까 이번 해설 강의를 통해서 아픈 건 제가 꽉꽉 찍을 다섯 문제 딱 해설 강의 다섯 문제를 여러분이 지루해서 못 듣는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다섯 문제는 그중에서 네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할 거고 하나 주제는 선택지 정도 구별할 테니까 잘 들으면서 디테일한 면을 좀 잘 보십시오. 아시겠죠? 그리고 어렵다 해도 어렵지 않다 이 말 꼭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그 전국에 있는 메가스테 회원 여러분들이 다섯 문제를 제외하고요. 선생님 킹콩 선생님 입장에서는 다섯 문제를 제외하고 저는 이런 걸 좀 해설을 선생님한테 좀 듣고 싶습니다. 이런 학생들이 게시판에 올려주면요. 제가 그거 딱 보고 오케이 너를 위해 해설 강의해 줄게 해서 그 해설 강의를 좀 추가로 해서 좀 찍어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빈칸 4개랑 22번 이러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2019년도 대학수험 6평 해설 강의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갑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